여름 내 칙칙해진 피부를 화사하게 가꾸려면 집에서 제대로 톤업 케어를 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세안 후 토닝 패드로 피부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말끔하게 제거해요 근명 세안을 했는데도 패드에 잔여물이 이렇게 많이 묻어 나왔어요 특히 이 제품은 레몬 추출물이 함유돼 패드 사용만으로도 칙칙한 패부를 화사하고 매끈하게 가꿀 수 있어요 보다 효과적인 톤업 케어를 원한다면 주 2, 3회 수분 미백 마스크를 사용해 피부를 집중 관리하는 게 좋아요 이 마스크는 쫀쫀한 유액 에센스가 시트에 가득 담겨 있어요 특히 이 마스크는 대나무 원사를 사용한 100% 자연 유래 시트라서 피부 굴곡에 빈틈없이 착 밀착돼요 토닝 패드와 시트 마스크만 사용했는데도 피부가 촉촉하고 화사해졌죠?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